만약에 우리가 토트레스 키모르 그립을 위에서 잡을 수 있으면 공격하게 되어있어요. 있으면 수목을 잡아가지고 겨드랑이 안쪽으로 파면서 키모르 그립을 잡을 거고요. 이제 그립을 잡을게요. 우리가 승리하는 수목을 잡았으면 타이트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잡았으면 수목을 앞으로 돌려주시고 오른쪽 무릎은 엉덩이 아래쪽으로 컨트롤할게요. 그리고 왼쪽 무릎은 생만무릎 바깥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골반을 어느정도 우리가 무릎을 사용하면서 생만무릎을 컨트롤할 수도 있고 공간에 있으면 안 돼. 공간에 있으면 상대방의 움직임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무릎을 같이 찝어주시고 타이트하게 수목도 잡았어요. 머리를 들으면서 상대방의 수목을 쭉 들을게요. 근데 훅을 하나 먼저 들어가야지 근데 지금 상대방이 잘 보호하면 공간이 잘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 몸을 쭉 위로 들으면서 들으면서 훅아 놓을게요. 이제 다시 손목이 돌아와도 상관은 없고 여기 머리를 땅으로 붙일게요. 이마를 생만머리 옆으로 쭉 떨어지면서 머리가 땅으로 찝자마자 스프롤 반대로 들어와 볼게요. 그래서 몸을 펼치면서 상관의 팔이 이렇게 손목이 바깥으로 빠지도록 그러면 머리가 땅을 찝었으면 쭉 모음 펼치면서 상관의 팔을 쭉 당길게요. 상관의 팔꿈치가 몸으로 붙여주세요. 상관의 손을 빼려고 하면 안 빠지도록 팔꿈치를 모음 타이트하게 붙여주시면 잡기가 더 쉽고 왼쪽 다리는 상관의 머리 위로 베개를 만들게요. 지금 정관의 배게에 지금 몸이랑 사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어요. 무릎이 아니라 다리, 여기 뒷꿈치와 무릎 중간쪽 다리가 세팅이 들어갔으면 엉덩이를 왼쪽으로 떨어질게요. 골반 옆으로 틀어질 수 있도록 이거 준비가 됐을 때 오른쪽 다리는 아까 전에 훅을 걸쳤었잖아요. 여기는 당기면서 다리가 일자로 세팅이 들어갈게요. 상관의 골반 앞으로 아니면 상관이 넘어갈 때 다리를 감을 수가 있어요. 오른쪽 다리를 바꿨어요. 훅을 빼면서 상관의 골반 앞으로 벨트 매주는 것처럼 다리를 앞으로 엉덩이 왼쪽으로 천천히 들어가면 근데 잘 안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골반이 확 떨어지면서 상관의 몸이 넘어갈 때도 있어요. 빨리 들어가면 확 틀어서 상관의 몸이 넘어가면 괜찮고 골반 빼기 상관의 얼굴 가려주시고 암바를 들어갈게요. 처음에 상관이 넘어갈 때 골반을 상관의 무릎 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틀어주셔야 되고요. 이제 무릎 무릎 집어 주시고 들었어요. 훅 하나 넣을게요. 쭉 떨어질 때 머리 왼쪽 다리 세팅 먼저 들어갈게요. 대게를 만들어 주시고 넘어가기 전에 오른쪽 다리를 쭉 낮추면서 굴러가면 안바를 들어갈게요. 한번 해볼게요. OK. Let's try that. You guys got it? 하나 둘 셋. 아주atured 하나 둘 셋. 두 아이들이 극액 crank 너무 한국법 몇 삼 ej 뱅 무심